푸른 바다와 녹빛, 자연이 빛나는 천혜의 도시 시흥시에서 펼쳐지는 박람춘향기 가요페스티벌 특집 제26회 시흥시무랑예술제 제18회 시흥시정국가예제에 시청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19년 5월 18일 19일 양일간 생명도시 시흥시 월곧포구 미래탑 야해특설무대에서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mc 박람춘향기진행으로 초대가수 김종환 변숙 진성 진심원 최영철 최시라 김상욱 김훈 강철 행숙이 선민채 전영주 조성자 이상훈 조아랑 유성 박거나 법천 정경관 황일우 나대길 송양란 김선규 주연 이가연 이소정 옥주 조찬찬 백성민 최하나 김성국 김지현 안소라 신주희 이하정 이현숙 김나연 이현숙 임채희 김미애 변삼 장주비 김진영 최주란 향기가 출연해 가요의 생동감을 선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명품여주 한글빵 사단법인 한국연예술인총연합회 가요창작협회 사단법인 한국연예술인총연합회 이천시지예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시흥시지예 차트코리아 안산시 비에이 성행외과 포항시 대법원 펜션 레지던스 호텔 발리오래 주 아이엔미디어 월곧포구 축제위원회 월곧상인회 시흥시의회 시흥시가 함께합니다.